취업 편지 톰은 착한 젊은이였다. 그는 일자리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톰은 옷이나 영화를 위한 돈이 없었다. 그는 슬펐다. 그가 어렸을 때 톰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 그는 축구와 테니스를 잘했다. 그는 모든 스포츠를 잘했다. 하지만 더 나은 선수들이 있었다. 이제 톰은 생각했다. 스포츠 가게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리고 돈도 벌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은 그저 생각뿐이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일 신문을 보았다. 그는 직업을 위해 많은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그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신문에서 축제에 관한 것을 보았다. 축제는 공원에서 열리는 것이었다. 그 공원은 그의 집 근처였다. 그것은 흥미로울 거야. 다음 주 토요일이야. 아마 나는 가볼 거야. 나는 이번 주말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토요일에 톰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그는 축제 입장권을 샀다. 따뜻한 여름날이었다. 하늘은 파랬다. 그리고 공원은 아주 예뻤다. 많은 꽃들이 있었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톰은 행복함을 느꼈다. 축제도 좋았다.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다양한 게임들도 있었다. 톰은 몇몇 게임을 했다. 그는 과일 상자를 얻었다. 톰은 덥고 목이 말랐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샀다. 나는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 그는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이제 다음으로 뭘 할까? 그는 큰 글씨로 된 것을 보았다. 마담 젤다는 미래를 안다. 당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요? 들어와서 마담 젤다와 얘기해요. 톰은 아주 열심히 생각했다. 들어갈까? 왜 안 돼? 나는 미래를 무서워하지 않아. 아마 흥미로울 거야. 그래, 나는 들어가서 마담 젤다와 대화해 볼 거야. 그래서 그는 들어갔다. 안은 아주 어두웠다. 한 나이 든 여자가 톰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친절한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 그녀가 말했다. 앉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미래에 대해 말해 줄게요. 톰은 앉았다. 늙은 여자는 테이블 위의 카드를 보았다. 세 장의 카드를 잡아요. 그녀가 말했다. 톰은 카드를 잡았고 그녀에게 주었다. 여인은 카드를 오랫동안 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이제는 미소 짓지 않았다. 들어봐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것을 말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다음 주 금요일 여행을 떠나면 당신은 결코 도착하지 못할 거예요.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이제 잊지 마세요.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조심해요, 젊은이. 톰은 떠났다. 태양은 아주 뜨거웠다. 그는 더 이상 돈이 없었다. 그는 집에 가고 싶었다. 나는 무섭지 않아. 그는 생각했다. 나는 여행을 가지 않아. 다음 주 금요일 그것은 그의 편지 중 하나에 대한 답장이었다. 30km 떨어진 마을에서 일자리가 있었다. 그것은 스포츠 가게에서였다. 사장은 다음날 톰을 만나기를 원했다. 톰은 아주 행복함을 느꼈다. 나는 기차를 타야만 할 거야. 갑자기 그는 축제에 있던 늙은 여자가 기억났다. 그는 두려워졌다.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어디에도 가지 마세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톰은 슬퍼하며 생각했다. 나는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어. 이것은 나에게 너무 중요해. 나는 내일 기차를 타야만 해. 그리고 늙은 여자가 미래에 대해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지. 하지만 톰은 그것에 대해 기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잘 자지 못했다.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다. 톰은 역으로 갔다. 그는 매표소에서 표를 샀다. 기차가 도착했다. 그는 올라탔다. 한 나이 든 남자가 톰 옆에 앉았다. 그는 지적인 얼굴이었다. 그는 다리가 좋지 않았다. 톰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기차는 역을 떠났다. 그것은 시골을 지나갔다.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다. 노인은 샌드위치를 샀다. 그런 다음 그는 톰에게 미소를 짓고 말했다. 목이 마르세요? 목이 마르세요? 나는 차를 가지고 있어요. 좀 마실래요? 그는 컵을 꺼냈고 톰에게 차를 주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야. 톰은 생각했다. 나는 정말 그가 좋아. 그는 노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톰 스미스예요. 당신은 멀리 가세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갑자기 아주 큰 소리가 났다. 그리고 기차가 멈췄다. 무슨 일이죠? 기차 안의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그들은 모두 창문 밖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톰은 그의 새로운 친구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볼게요. 아마 사고일 거예요. 여기 계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젊은 친구.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내 늙은 다리는 아주 약해요. 톰은 경비원을 찾았다. 경비원은 톰을 비참하게 쳐다봤다. 기차 앞에 큰 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옮겨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여정의 끝이에요. 당신들은 기차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할 거예요. 어디로 걸어가야 해요? 톰이 물었다. 경비원은 지도를 보았다. 당신은 거기로 가서 식당이나 카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차와 함께 여기에 있어야 해요. 당신의 여행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돈을 돌려받을 거예요. 톰은 생각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정말 그 일을 원했어. 그는 매우 슬펐다. 톰은 노인에게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톰은 그의 친구가 기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그의 가방을 마을로 운반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노인이 톰에게 말했다. 내 가방이 무거운 걸 알아요. 안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은 매우 슬펐다. 나는 멍청했어. 그는 생각했다. 난 그 늙은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녀가 맞았어. 나는 이제 그 직업을 얻지 못할 거야. 노인은 톰의 슬픈 얼굴을 보았다. 그는 물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젊은 친구. 그래서 톰은 그에게 스포츠 가게 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노인은 미소 지었고 그리고는 웃었다. 왜 그가 웃지? 톰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조금 화가 났다. 노인은 그의 친구였다. 하지만 이날은 톰에게 나쁜 날이었고 그것은 재미있지 않았다. 톰은 말을 할 수도 웃을 수도 없었다. 노인은 이것을 보고 웃음을 멈추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톰. 그리고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많은 가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스포츠 가게예요. 나는 내 새로운 가게에서 일할 똑똑한 젊은이를 원해요. 게다가 그것은 가장 큰 가게예요. 나를 위해 일해 줄래요? 나는 이제 당신을 알 것 같아요. 당신은 기차에서 나에게 매우 친절했어요. 당신은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대답은 뭐죠? 이건 멋져요. 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지 최악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야 할 건데요. 그것의 말씀을 겪우지도 A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